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국의 부산의 화장품 업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황미나라고 합니다. 지금 시기처럼 모두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NGK 프로젝트는 비실물 종목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접촉이 필요 없고 또 감염 위험도 없습니다. 중요하게는 NGK는 수익이 매우 매력적이에요. 제가 하는 미용 제품 사업처럼 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금 회수가 느린 것과는 다르게 NGK 프로젝트는 몇 개월이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마켓을 만나게 되면 크게 돈을 벌게 되죠. 특히 공매도 캔디와 같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는 주기적인 그런 수익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그런 BGB 전용 데피코인 공매도에서는 저는 작은 부분을 챙기게 되었어요. SPC, 해시라이트, 복지코인, 공매도 캔디에서도 작은 부분을 제가 소유하게 되었고요. 지금 그 비트코인이 급등해서 불마켓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NGK 관련 코인도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NGK 생태건설 그런 참가자들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의 목표는 180개 이상의 회의를 열어서 우리 팀을 계속 성장시키고 또 눈부신 발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NGK라는 그런 믿을 수 있는 블록체인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밝은 미래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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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